5번 타자 나지완 좌측 쭉쭉쭉 홈런 말루 홈런입니다 나지완 선수 아 크게 맞네요 한타라미 이루어온 투수의 모습 자 3무들과는 나지완 자 일단 이 팬들의 함성을 저희도 좀 듣죠 뭐 대단합니다 자 일단 조명감독도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공론이겠고 나지완 선수가 오늘 조금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큰 스윙을 계속했는데 사실 에버리지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실수윙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 자 걸립니다 그것도 말루에서 걸렸어요 지금도 타이밍이 조금 빨랐는데 빨랐는데 자 보세요 윗손을 감지 않고 윗손을 앞쪽으로 뻗어주는게 뱃끝에 맞지 않고 뱃 중심으로 약간 내려오면서 자 이 소녀는 오늘 아 세상에 최고의 달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녀는 태어나서 최고의 방학을 보냅니다 아 그렇겠죠 최고의 방학이네요 좌측에 보면은 좌측 테스트 한번 보죠 잠시 후에 멋진 순간에 두선 번쩍 하늘로 납니다 그렇죠 다지완 선수 맞습니다 오늘 아주 아 정말 너무너무 멀리갔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광주구장입니다